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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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와나나 이것도 끝이 인정해 나 지금 버즈 또 안 보인단 말이야 아 진짜 돌아가시겠네 버즈 또 어디 간거야 귀를 패가지고 이어폰이 쓸모없게 하는게 훨씬 빠르겠어 이정도면 정말 와장 정신머리는 정신머리가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병이 있어 병이 나에게는요 난 아파요 이정도면 누가 오의적으로 침입해서 와나나에 하지만 훔쳐간다는 의심을 해야 그게 나 아니면 우리집 고양이라는게 열받는 점이야 미션이 들어왔다 미션 검거새끼 누구야 보인다 정신차 정신차 폐츠 진짜 악질이네 니네 스트리머 김은별이랑 사겨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이렌의 갤럭시 버즈를 진짜 찾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개하랏끼야! 버즈 연결된 갤럭시폰에서 빅스비한테 버즈 찾아달라고 하면 소리내줌 버즈가 연결이 되려면 뚜껑이가 이해서도 가까워야 된다고요! 내가 버즈 잃어버린 게 한두번 인줄 아십니까? 내가 버즈 잃어버린 게 고수예요! 다 해봤어요! 그거 안된다고! 노곤나 버즈 몰라 버즈? 버즈 귀에끼는 이오팍 너의 ㅆ 경채님 방에서 배 당했지? 늦어하다가 그래서 내방아서 지를 하는 거지, 씨 봐. 맞지? 뭘 내게! 진짜였어, 이 새끼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아이. 아, 저는 맨날 잃어버릴 때마다 혼낼 수도 없고. 그래. 어떻게 단속을 시켜야 될까, 이런 아이들은. 아이들이 성장할 때. 단골을 말해줘야지! 진짜 놀리기만 하고 담아나여주네. 나 진짜 솔직히 이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70%는 내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던데 결국은 앞에서 놀리기만 하고 처씨. 사람들이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당황하고 있네요?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하지? 아픈 사람에게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저 새끼들은 잘라야 됩니다 만약에 저 직종군에 실제로 있는 애들이라면 저 둘은 잘라야 됩니다 암만 단걸 떠나서 씨발 불 끄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게 버즈를 잃어버렸으니 버즈 플러스를 사래 진짜 재밌다 하하하하 버즈 플러스를 잃어버렸으니 버즈를 잃어버렸으니 버즈 플러스를 잃어버렸다구 매조를 해 그냥 버즈 제곱을 사라고 쟤 왜 버즈 몇 개 샀는거야 시계같은 고가 물건 어디 둘 때 마지막으로 어디에 뒀는지 메모라도 해야하는거 상식적으로 내가 목걸이 시계 버즈 이런거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메모하고 하는 그게 더 힘들기 땡새끼야 하하하하기 Bennu من 보즈 이쁘걸로 살게요 이제는 보즈 잃어버리면은 제자리에서 펌 commodity 10개 한 번에 하는거로 하겠습니다 하하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üş 중간 광고 노드핀픽이 또 들어왔거든요. 어? 뭐지? 뭐야 이건? 아... 오늘은 새로운... 하자... 은하... 나가있어 이겨 뭐야? 안되죠? 자동을 보면 못써요. 우리나라 IP는 내가 막아보겠어요. 아니... IP가 왜 막히는 거야? 또 나... 나도 못보는 거야? 다... 당신은? 내 이름... NordVPN 소년! NordVPN은 62개 나라 5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해외 IP를 확보할 수 있지 한국 IP가 차단된 게임이나 웹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있어 물론 소년이 막힌 그 사이트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뚫을 수 있다 그... 그렇다면? Nord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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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 음... 음... 아... 음... 마음이 뭐..뭔..뭔.. 왓더팍!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저..저..저..뭔..뭔.. 아휴.. 이에잇! 아니야 니가 올라갈 때가 아니야! 살구야! 오케이! 지금 이 그랜저를 회장님 또 윤석님 또 자쿠큰 또 3만원 보내주신 여러분 또 1,000원 이름 모든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에잇! 아어억! 정말 대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랜절로 90도 인사 10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어억! 으어억! 죄송해요 허리심이 딸려가지고 한번 했는데 다리가 다시 안올라가요 바닥에서 하겠습니다 됐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아구야! 넷 4 아구 assistant 1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